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월간 견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12세대가 포함된 11월 월간 견적을 준비했고요. 이 월간 견적을 보시면 부품이 너무 아수스 제품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특히 12세대 조합은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출시됐을 때 그나마 바이오스가 안정적이고 레모보도 적당히 먹으면서 거기에다 쿨러 호환성도 괜찮은 제품이 아수스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 제가 만져보게 될 텐데 실사용 테스트가 끝나면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견적으로 계속 리뉴얼 해드릴 테니까요. 당장 급하신 분들은 제 견적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별 불편한 옷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월간 견적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40만원대 견적은 i3랑 내장 그래픽 그리고 저용량 SSD를 포함한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사무용, 인터넷 혹은 인간 감성용 정도로 쓸 수 있는 저사양 PC인데요. 저번달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중점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CPU는 저번달에는 10,105가 조금 더 쌌는 것 같은데 이번달은 10,100이 좀 더 쌉니다. 이 두 제품은 클럭 0.1 차이 빼고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며 둘 중에서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잘 모르시고 F버전을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돼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0,100 노멀 혹은 10,105 노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제품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5600G 아니면 4650G 혹은 3000G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니면 인터넷은 펜티엠이나 셀러런 시리즈도 있죠. 실제로 요새는 인터넷 할 때 2코어 이하의 제품을 쓰면 인터넷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글링 할 때도요. 여러 창을 띄우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소 마지노선은 4코어부터 시작하고 그중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비용도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당장 쓸만한 CPU는 i3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 더 낮은 조금 더 싼 그런 제품들 가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510 보드를 쓰셔야 되는데요. h410 보드가 단종이 돼서 거의 대부분 제품이 품절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h510 m-k 프라임보드나 h510 m-a 프로 이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거에요. 지금 보니까 저번 때라고 다르게 MSI 것보다 아수스 보드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아수스 보드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메인보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메모리를 선택했는데요. 성전이 왜 3200 메모리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h510에 i3 넣었을 때는 3200 메모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2666 메모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메모리를 1개 넣었을 때랑 2개 넣었을 때랑 분명히 성능 차이가 제법 큽니다. 특히 내장 그래픽 성능과 CPU 순수 성능이 꽤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4GB 2개 넣어서 8GB로 구성을 하시거나 8GB 2개 넣어서 16GB로 구성하시는 게 더 나은 성능으로 쓸 수 있다. 단일 램 쓰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함을 시키면 40만원대 견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UHD 630으로 뛰어난 성능일 수는 없어요. 대충 GT 730 비스탈러나 말 그대로 화면만 어느정도 표시되는 수준이고요. 옥션 타입을 좀 하면 롤 정도는 돌아갑니다만 그 위에급 게임들, 예를 들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전혀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말 그대로 이 제품은 게이밍 PC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드에서 디서브, 파란색 포트 있죠? 그거랑 HDMI 포트 두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 호환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X500을 사용했는데요. 이 MX500의 1TB 버전, 2TB 버전이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250기가나 500기가는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되고 제가 이거 선택한 건 그나마 3, 4천원은 싸기 때문에 선택했는 거고 혹시나 3, 4천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S31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안정성이나 품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X 클래시 2 500W 혹은 시소닉 A12 스탠다드 500W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둘 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성전님? 40만원대에 이 견적 제가 생각하는 CPU 하나밖에 안 달려있는데 100W 정도밖에 안 쓸 것 같은데요. 맞는 말입니다. 컴퓨터 잘 아시네요. 근데 왜 500W를 선택했을까요? 네, 300W나 350W 혹은 400W 이런 제품 중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량이 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 림파오는 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포함시켜봤자 하이퍼 K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0W 어집 짜는 거 이런 거 만 원 정도 더 쌀 텐데 2만 원이나 그거 사서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저 정도급을 쓰셔서 오래 쓰시는 거 초기 분량이 적고 후기 분량도 적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넣었는데요. 뭐 이 케이스가 막 특별히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넣은 게 아니라 2만 원의 가격, CD롬 장착 가능, 그리고 조립하기 불편하지 않은 점, 뭐 그리고 아담한 케이스라는 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이 돼서 선택을 했습니다.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무방하니까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40만 원대 인텔 견적을 짜면요. 음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0,100 노마를 사시고 H510 N-K를 사시고 이제 삼성램 2,666 4기가 두 개 넣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MX500 250기가 야시안에 요구했다면 500으로 늘리셔도 괜찮아요. 여튼 요구 한 넣으시고 거기에 시소니 A12 스탠다드를 집어넣고 2만 원짜리 케이스를 넣을 경우 총 비용은 38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다나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4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조립공비를 포함했을 때는 43만 원 정도가 소비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제품의 용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롤도 오션 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게임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은 50만 원대 인텔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점권은 그것도 잘 안 들어가고 요 50만 원대 견적은 롤 돌아가고 오버워치는 옵션 진짜 매우 낮은 정도로 해야 돌아가고 그리고 던파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 거 진짜 간단한 캐주얼 게임, 카트라이더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만 돌아가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만 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CPU는 동일한 걸 사용하지만 제품명은 동일하나 뒤에 F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 수식어가 붙는 거는 내장 그래픽 비활성화 제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에서 사용을 못하는데요. 그 대신 가격이 5만 원가량 내려갑니다. 좀 많이 싸죠? 현실적으로는 10,100F가 가장 저렴한 I3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40만 원대 인텔 견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쿨러는 빼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스 프라임 H519 M-K가 이번 달에는 MSI H519 M-A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그래서 요걸 우선으로 사시고 이거 가격이 오른다면 MSI H519 M-A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사용 방식을 위해서 8GB 두 개를 넣었어요. 하지만 H519 M-A에 I3를 넣었을 경우 여전히 2666 메모리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3200 메모리가 아니라 2666 메모리의 8GB가 두 개를 집어넣었고요. 단일 넣고 쓰는 것보다 두 개를 넣고 쓰는 게 월등히 CPU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메모리는 짝수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1030 D5 버전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렴한 걸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D5가 아주 중요합니다. D4 버전이 있긴 한데 D4 버전은 D5 버전의 성능보다 40%나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D5가 100% 성능이면 적은 60에서 65% 성능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원 이만 더 싸거나 혹은 구하기가 더 쉽더라도 D4 버전은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GT1030은 D5 버전을 사시고요. 지금 이 GT1030조차도 품절이라서 뜨믄뜨믄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타이밍에 잘 맞춰서 사시거나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대비 약 만원 정도가 오른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GT1030이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대부터는 4천원 정도 추가하고 SK하이닉스 S31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나와있는 사타 방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격도 높지 않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마지노산으로 조금 더 싸고 쓸만한 제품은 마이크론 크루셜 MX500이나 아니면 웬디 블루 3D 제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몇천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이걸 쓰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S31을 강추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ACB 스탠다드 혹은 마이크론 엑스 칼리스트 스탠다드 500W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앞에 견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00W나 350W 파워는 멀쩡한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최악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정도 스탠다드급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DK200을 넣었는데요. 이게 저번 달에 잠시 일시 품절이 됐었는데 다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3만원 이하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제품이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여러분 쓰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테니까 이 정도로 가시면 차후에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 DK200 아주 추천드리고 혹은 전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면 벤티 C40이나 C6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한케이스 미식스 이건 측면에 아크릴이라는 장점이 있겠죠. 깨지지 않는 이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견적을 쪘을 때 다시 한번 읊어드린다면 i3 만백F 그리고 H510 M-K 삼선주자 메모리 8GB 2개 1030 D5 버전 그리고 S31 하이닉스 SSD 250GB에 500W 파워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합계 금액은 51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 나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52만원 5,3만원까지 살짝 올라갈 수 있고 조립고임비를 포함하면 55만원 정도 해서 50만원대 인텔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이 견적의 평가는 고사양 게임은 무리지만 롤, 피파, 오버워치 정도는 풀옵 혹은 옵션 타입을 조금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배그부터는 사실상 안 돌아간다고 보는 게 나을 정도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요. 하물며 그것보다 사양이 더 높은 디아블로라든지 디아블로 레저럭션 아니면 배틀필드 2042 이런 거 그런 거 하기는 무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사양 게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간단한 게임만 즐길 수 있고 사무용도에 적합하구나. 혹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단 1030으로 존보 타다가 그래프 카드 가격 싸지면은 그 칼로 바꿔서 좀 더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문자 제 문자에요. 여튼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캐주얼 게임을 즐기시고 인강도 하고 간단한 사무용도로 쓰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그런 견적 당장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견적 정도로 생각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조님 게임 하려면 어느 정도 견적부터 가야 되나요? 한 80만원대 70만원대 견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어 그 칼 가격이 사실 지금 16XX 시리즈 있죠? 저 밑에 있는 거 1650 1660 1660 슈퍼 1660 Ti 요런 것들이 가격이 개판이에요. 개판이고 심지어 생산조차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재료를 이용해서 차라리 더 위에 등급의 그래프 카드 만드는 게 조금 더 남기 때문에 어 원자재의 공급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산을 안 해요.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에 넘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채굴에 끌려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80만원 70만원 견적은 아예 짜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게임을 해야 된다면 11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110만원대 견적도 사실상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110에서 140만원대 인텔 견적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FHD 게임을 좀 즐기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CPU는 이번달은 전번달하고 다르죠. 인텔 코어 i5 10세대 가 아닌 11세대 11400F 를 사용했습니다. 성전님 왜 11400F 바꿨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11400F 11400F 가격체가 만원도 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1400F 대략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10%정도 좋아요. 게이밍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전부 다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거 사는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거고요. 가격조차도 저번달 대비 많이 내렸어요. 10400F 가 22만원 하던 저번달 비교해서는 11400F 좀 더 좋은 CPU가 20만원에 살 수 있다는건 꽤 괜찮은 메리트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 쿨러로 사용하면 솔직히 재성능이 끝까지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M120SE 요 쿨러를 쓰시거나 아니면 얼티메이크 에픽 120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둘 다 2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쿨러고 요거 달면 튜닝적인 효과도 있고 CPU 성능도 훨씬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잘 나오는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다 소음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드 같은 경우도 저번 때라고 바뀌었는데 저번 때는 B650N-PRO4를 추천했죠. 그 에즈락 보드가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13만원에 팔고 있는데 어... 그보다 더 고급 보드인 전원부가 훨씬 고급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도 더 뛰어나고요. 분량도 덜 나는 그 아수수 터프 보드 터프 플러스가 가격이 큰 폭을 내려서 한 2만원 내려갔어요. 12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거를 강추드립니다. 아... 더 이상 에즈락 거 안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아수수 터프 플러스로 사용하시고 예산이 진짜 빡빡한데요. 성전님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그냥 MSI 560 N-A 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품질은 이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가격이 4만원 정도 싸고 3200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B560인 만큼 일단 사용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레모보도 좀 하고 나중에 위해서 좀 좋은 제품 쓰고 싶다. 난 1070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싶으면 1번 가는 게 맞아요. 어찌 됐든 4만원 정도 차이면 저는 1번은 더 추천하지만 여러분은 예산에 맞춰서 1,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선전자 메모리 8기가 2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2,626이 아니라 3,200도 그냥 일반 적용이 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사용해서 꽂으면 바로 3,200을 쓸 수 있고요. 혹시나 B560보다 썼으니까 레모보가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3,400 정도는 보통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레모보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제일 골치 아픈데 1669 슈퍼 1660 1650 슈퍼 1650 6,600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가장 저렴한 걸 사시거나 예산에 맞는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다들 꽤 차이가 있어요. 성능은 순서대로 보자면 6,600이 제일 좋고 1650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1650 1650 슈퍼 1660 1660 슈퍼 6,600 순으로 좋아지는데요. 또 가격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밑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가격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가격. 그래서 1660 슈퍼가 85 1660이 80 1650 슈퍼가 60 1650이 50 6,600이 70인데 가능한 한 6,600이 포함된 제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그러면 저는 1650 슈퍼 이거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이거 정도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 다 포함된 데 사려고 보니까 이 모래는 이것밖에 안 팔더라 라고 싶으면 제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극화를 제가 뭐 어떻게 골라드리거나 뭐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하위 극화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PC가 필요하다면요. SS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타 방식 쓰시면 될 것 같긴 해요. M.2하고 사타하고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지만 이게 체감할 정도로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좀 민감함만 체감이 된다? 그 정도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해서는 SK하이니스 S3의 500 쓰시거나 아니면 웬디 블루 500 혹은 MX500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뭘 제일 추천해요 하면 S3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그래도 송조님 저는 M.2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하신 분들은 도시바에서 분사해서 나온 키오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SSD가 나름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그래서 키오시아와 M.2 NVMe SSD를 500GB짜리 하나 사신다면 만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차이에 꽤나 괜찮은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P31 가격이고요. 이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대략 뭐 8만원 가량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거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원도 아니고 7만원 정도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릭스 크리스트 500W나 아니면 시선이 A12 500W 쓰셔도 지금 여기 있는 글카랑 저 i5 CPU는 다 커버 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둘 중에서 양자 테일 하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즈 벤티 C40을 먼저 추천드리고 DK200도 사용할 수 있는 견적이고요. 아주 고생각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안 케이스 미식스나 조금 더 괜찮은 케이스 보고 싶으면 S700, 삼아시스템 케이스 뭐 이 정도쯤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회사가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사에서 3만원, 4만원대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여러분한테는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400F 플러스 1660 견적은 약 140만원 이거는 이제 웬만한 게임 중업으로 이제 아주 고사양 게임도 중업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양이고요. 1,400F에 1650으로 짜시면요. 1650이 1060이랑 비슷한 선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사양 게임 중하업으로 정도로 돌릴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FHD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고사양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정도는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견적이 110에서 140만 대 사이인데 성주님 이 1,400F에 1660 넣은 것 가지고 작업 같은 건 못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앞에 간단 사무용도 용도라고 적어놨던 저런 애들보다 훨씬 높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어떤 거? 포토샵도 가능하고 라이트룸도 쓸 수 있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당연히 엑셀 파워포인트는 좀 라이트한 거니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인강 보는데 당연히 문제없고 좀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PC로 쓰기에 적합한 PC라고 봅니다. 다만 가격대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크게 올랐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한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견적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구매하시려고 마음먹었다면 80만 원대는 어차피 없어요. 70만 원대도 없고 가정용 PC 구매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성전님, 저는 게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단 처음 보여드릴 거는 11400F에 6600XT를 넣은 견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00KF가 나오는데 이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CPU 가격으로 보면 약 15만 원 정도 더 높은데 문제는 150 견적에서는 이 CPU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성전님, 150만 원 혹은 160만 원 170만 원 정도로 12600KF로 견적 짤 수 있나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짤 수는 있는데 음... CPU를 15만 원 주고 올려야 되고 메인보드를 또 한 15만 원 정도 올려야 돼요. 여기서 30만 원 가까이 차이나죠? 근데 이 30만 원이면 6600KF 혹은 6700XT가 1660, 16690% 낮춰지는 효과예요. 그렇게 성능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CPU를 저 30만 원 돈 주고 올리는 것보다 메인보드랑 같이 그냥 밑에 11400F로 쓰시는 게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150만 원대는 11400F를 쓰겠습니다. 11400F 쓰시면 기본 쿨러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실 테니까 아까 전에 앞에 봤던 RSI M120 쓰거나 에픽 120 써도 괜찮고 혹은 팔라딘 400 쓰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저섬을 원하신다면 서머렛 트리니티 화이트 쓰시면 되고요. 하여튼 쿨러는 예산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11400F는 1,2번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1,2번은 12600KF를 위한 픽이고요. 제가 옆에 표기 다 해놨어요. CPU 2번 11400F의 픽은 TUF B560N-플러스입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3,2번 메모리 8개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분량률 낮고 안정적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데 사실 11400에 3060Ti급 쓰시면 성능이 좀 하락이 있습니다. 저거 쓰지 마시고 11400F는 6600XT를 쓰십시오. 그래야 150 견적도 나오고 뭐 3060Ti급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060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이요. 혹은 이거 쓰시면 돼요. 3060 근데 두 개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6600XT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6600XT를 먼저 그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6600XT 구하기 힘들거나 내가 혹시 좀 옛날 다이렉트 뭐 90기반 게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RTX 3060 쪽을 선택하는 게 약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서 픽하시면 됩니다. 11400F는요. 그러면 150만 견적이 나와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P31을 넣어놨어요. S31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대정적인 제품입니다. 요게 진짜 베스트 픽이에요. 지금 밑에 거 쳐다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용은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PM9A1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2번 중에 선택하시고 성능은 2번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1번이 AS기관도 정상적이고 정품이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1, 2번의 체감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1번이 품절났을 때나 선택하는 P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TB짜리 갈려고 예산은 부족한데 그럴 때 넘어가거나 혹은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500짜리 쓰는데 좀 더 P31보다는 저렴한 제품 쓸 때나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제가 이렇게 표기를 다 해뒀습니다. 많이 싸네. 6만 얼마라고? 와 제가 7만원 때 쳤는데 약 6만 아 7만원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960 Ti나 6600 XT나 뭐 3960이나 대부분 다 600W 파워에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i5급을 쓴다면 i5 전력 소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니X 클래스 2 600W 쓰시거나 이건 가성비 픽 FSP 하이퍼 K 600W 혹은 아까 봤던 시소닉 A12 스탠다드 600W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이 혹시 전기료를 조금 신경 쓴다든지 파워의 품질을 약간 더 신경을 쓴다면 좀 더 고품질 제품 쓰고 싶어요. 파워는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이잖아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니X 클래스 2 650W 골드 정도 쓰시면 됩니다. 650 골드에서 지금 거의 제일 저렴한 가격에 속하고 만약에 AS는 잘해주고 그래도 골드니까 기본 품질은 괜찮기 때문에 저 정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전기료를 8%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LED 형광등 하나 정도를 꾸준히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이면 뭐 굳이 좋은 건 필요 없어요. 아까 DK200 그대로 써도 되고 미6 쓰시든지 S700 쓰시든지 해치8 쓰시든지 혹은 요 앞에 벤티 C40 C60 이런 한 다섯 종류의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디럼이 꼭 필요하다면 L53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져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요렇게 돼요. 만사베 F에 공냉을 넣고 6600 XT 견적이 됩니다. 총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하고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153만원에서 15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비 포함하면 160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견적 정도 되면 배틀그라운드 상업 빵빵합니다. 잘 돌아가요. 오버워치 풀업 잘 돌아갑니다. 매우 높은 옵션도 문제가 없어요. 로스트아크 당연히 할만해요. PVP 서민이나 아니면 사람 많이 모이는 20명씩 모이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조금 잔 끊김을 느끼지 평소에는 4인 던전도 갔을 때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POE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배틀필드 배틀필드가 아니라 배틀필드 2042도 한 중상업 정도 옵션으로는 즐길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가는 자 간단한 영상편집 포토샵도 오케이 그리고 웬만한 게임 상업으로 오케이 FHD 기준에서는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전혀 부적합하지 않은 적합한 그런 게이밍 PC 단돈이 아니고 조금 비싸긴 하죠 빛 60만원 정도 구상 할 수가 있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위는 이제 좀 폭이 확 올라가는데요. 거의 200만원대에 가까운 견적이 돼요. 어떤 견적이냐면 12600KF 플러스 3060이나 6600XT 견적입니다. 글칸은 거의 앞에 견적이랑 동일한데요. CPU를 성능을 올린 거예요. 그럼 성질이 뭐가 달라지는데요. CPU에 조금 더 힘을 주면요. 포토샵 영상편집 이런 게 나아져요. 그리고 분명히 인터넷이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좀 더 빠릿함이 느껴질 거고요.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지겠죠. 12600KF는 지금 나와있는 모든 게임의 CPU 중에서 등수가 4등 정도는 되거든요. 4등, 5등? 뭐 이 정도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보는 세팅. 뭐 당장을 보더라도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한다면 좋은 세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하시는 분도 이걸로 짜시면 주식 빠릿빠릿하게 스칼핑 칠 수 있어요. 자, 견적을 어떻게 짜냐면 마이체 600KF 정품을 넣습니다. 이거 일단 정품밖에 안 나왔어요. 벌크도 없고 그리고 KF 말고 K버전이 있긴 한데 우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KF 가는 게 그나마 3만원 정도 더 쌉니다. 자, 그러면 CPU 가격이 약 35만원 정도 하죠. 마이체 600KF가 정말 좋은 CPU인 게 팔라딘 400 정도의 3만원짜리 쿨러로도 커버가 됩니다. 그 외에 뭐 RC410이라든지 서버넷 트리니티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거 보시면은 마이체 600KF는 1700소켓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RC410은 1700소켓 이거 붙어 나와요. 같이 포함돼서 나와요. KIT이 근데 서버넷 트리니티는 트리니티 화이트 7.0 버전에만 섞여 나오고 아직까지 9버전 그냥 트리니티 화이트가 있을 텐데 그거에는 1700소켓이 없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됩니다. 뭐 저는 마이체 600KF 오버도 좀 하고 싶은데요. 싶으신 분들은 X63 쿨러 사용하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는 1700시 따로 나와있지 않고 이게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램오브 하고 싶고 쿨러 호환성 문제없이 쓰고 싶으면 아수스 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수스 보드는 1200, 1700 두 가지 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달라요. 호환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X63 플러스 아수스 보드로 짜시면 당장에도 오버클럭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점 감조해드리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Z690P D4 보드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램오브 도 그럭저럭 잘 되고 전후부는 14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 꽤나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코어에만 14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 이게 1200이랑 1700호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러 호환성도 이 MSI 보드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다 바이오스도 충분히 안전적이고요. 제가 이거 일주일 가까이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더 추천드리고 그래도 나는 2만원 3만원에서 싸게 사고 싶어요. MSI 프로 Z690 ADDR4 보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후부품질이 아무리 Z690P 비슷하다 하더라도 1200호를 지원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아수스 쪽이 전체적인 안정성이 약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1번을 강추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12600K는 Z590 Z490 B560 보드 같은 건 사용이 불가능하니 3번을 픽하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메모리는 3천자 메모리 3천2백 메모리 두 개를 집어넣는데요. 12600KF를 일반 메모리 쓰기는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팅글은 티퍼스 3천2백 CLC8짜리 이런 거 넣을 때도 있을까요? 근데 이거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플레어 이거 왜 플레어 X2 이거 왜 G스킬로 이렇게 있지? 아 G스킬로 맞구나. G스킬로 플레어 메모리 사용해서 이게 지금 16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여러분 수동 오버로 한 3천8백 정도 잘 들어가면 4천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램업에서 잡아주시면 DDR5 메모리 썻는 만큼 성능이 나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게요. 그렇기 때문에 DDR5 메모리에 대한 강박관념 버리시고 DDR4 메모리에 4천이나 3천9백 클럭으로 오버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3060 Ti 이거 만추 100K가 정말 좋은 짝이거든요. 종류무관하게 저렴한 제품 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예산이 이걸로 넘어가요. 210만원짜리 210만원짜리 견적이 되고 그리고 3060이나 6600 XT로 선택하시면 190만원 견적이 됩니다. 사실 공비 포함하면 200에서 220 견적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마이체 600KF는 대부분 그래픽 카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전화는 가장 좋은 게이밍 CPU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080이나 3070급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가 이 항목에서는 150에서 210만원대 게임이 PC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SSD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P31 그냥 단일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PN9A1 쓰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빡빡하면 S31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75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이 품절될 때나 사용하는 픽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음 여기서부터는 650 골드급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1600K가 전력 소비량이 약간 더 높아요. 11400보다 거기에다가 그래픽 카드도 약간 더 높은 걸 넣으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50 골드 정도급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오버컬럭을 하지 않다면 600 스탠다드도 가성비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을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골드 등급 선택하시고 그 조금의 여유도 없다면 단돈 2만원 정도의 여유도 없다면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짜면 저는 이제 3만원대 케이스보다는 여러분 4만원대 정도 케이스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700 원픽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뭐 해치팔 쓰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CD론 꼭 필요하다면 L530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중이죠. 예산이 이상하게 한 2,3만원만 남아서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DLX1 쓰세요. 그렇게 이 넷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쪽 다 설명드릴게요. 12600KF의 3060 조합은 아까 11400F의 6600XT랑 사실 게이밍 성능은 비슷합니다. 디아트 배그 로아 등등 인기게임 즐기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으며 프레임도 매우 잘 뽑힙니다. 특히 11400보다 12600KF는 CPU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이죠. 그거 방어를 잘해줘요. 11400F보다 당연히 평균 프레임도 좀 더 잘 나옵니다. 똑같은 그래픽 카드를 쓰더라도요. 같은 6600XT를 쓰더라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약간 더 게임 성능이 잘 나오긴 하지만 거의 30만원 이상 뻥튀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그래프 카드 업그레이드가 차후 가능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는 혹시 파워를 650으로 짰다면 좀 빡빡하니까 750이나 850으로 올려놓고 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있죠. 포토샵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데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CPU 단위성능이 꽤나 중요한 용도의 작업을 겸하고 게임도 하신다고 했을 때 올리면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3060Ti를 바뀌면 일단 게이밍 프레임이 3060이나 6200XT 썻는 것보다 20에서 25%가 증가합니다. 확실하게 한 대개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HD에서 뭐 중옵 중상옵이 아니라 상옵 풀옵으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변경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거의 동일하니까 2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3060Ti 가는 것도 정말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FHD에서 나는 진짜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 최소 프레임 방어도 잘하고 웬만한 고생 게임 그냥 다 상옵으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걸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조합을 원하신다면 210만원에서 220만원도 투자해서 12600KF 3060Ti로 가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 150에서 약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이 관론은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완전 여기 항목이 저번 달하고 다르게 확 바뀌었죠? 인텔이 지금 가성비가 따지면 5600만큼 좋지는 않지만 순수 성능으로는 CPU가 올라섰거든요. 제 앞에 했던 리뷰도 쭉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당장의 12세대는 윈도우 11이 강제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코를 끄고 윈도우 10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윈도우 11로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당장에 사실 윈도우 10으로 쓴다고 들어도 게이밍 프레임이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한 5% 떨어질 거예요. 윈도우 10으로 12세대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윈도우 11이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로 넘어가셔도 되니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인텔 12세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텔 150에서 220만원대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전히 가성비 좋은 AMD 견적 게이밍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AMD 190만원부터 320만원대 견적입니다. 여전히 5600X와 5800X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CPU고요. 경쟁사의 12600KF에 비교하면 살짝 성능이 떨어지긴 하나 게이밍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약간씩 차이 나고 그런데요. 가격과 CPU 걸까 보드 가격을 둘 다 합쳐서 생각하면 여전히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체감할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이제는 인텔 12세대도 선택할 수 있고 AMD 5000시리드도 선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이라는 타이틀은 인텔한테 사실상 넘어졌기 때문에 지우고 가성비 게이밍 머신 이라고 이름을 바꿔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90만원 견적은 5600X에 3060T를 넣으면 대충 그 견적이 나옵니다. 어? 손자님 좀 싼 것 같은데요? 맞아요. 12600KF에 3060T 넣는 그거보다 약 15만원정도 싸게 조합을 할 수 있어요. 5600에 B450 넣고 3060T 조합을 하면요. 좀 싸죠? 물론 CPU 성능은 순수 성능은 12600K와 5600X가 BR 반은 못됩니다. 5600X가 멀티 성능도 좀 많이 쳐지고 싱글 성능도 좀 많이 쳐져요. 한 20%씩 막 쳐지니까 그건 차이가 크고 그래도 게이밍 성능만큼은 램 오브를 한다면 12600K와 5600X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게이밍 PC 생각하시는 분은 딱 이 조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5600X 일단 가시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는 RC41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딱이에요. 뭐 굳이 위에 순행까지 갈 필요 없어요. PBO 키더라도 이거 두 개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아수스 B40M 프로나 아수스 B40M 프로 S 쓰시면 됩니다. 프로 S가 좀 더 좋은 제품이라 한데 그만큼 가격도 약간 더 비싸고요. 550 굳이 갈 필요 없어요. 5600에서 550 그러면 왜 가는데요. 550은 차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550 갔을 경우 좀 더 많은 전용장치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이 아닐 때 난 작업도 겸한다 전용장치 많이 단다 할 때 550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새 게이밍 용도 쓸 때 10기가 이상 쓰는 게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8기가나 웬만히 쓰는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3600 메모리 XMP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4,5금 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교포가 이게 큐브엘이 있어요. 큐브엘은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메인보드의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라는 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2번 쓰겠다면 어쩔 수 없이 보드를 좀 비싼 걸 써야 됩니다. 그럼 성조님 저는 렘오버 하고 싶은데 2번 안 쓰고 어떻게 방법 없어요?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G스킬 메모리에서 그나마 저렴한 삼성 비다이 메모리인데요. CL14에 3200짜리 플레어 쓰시면 한 15만원 16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짜서 37336 혹은 3600 정도 아주 쉽게 렘오버에서 쓸 수 있습니다. B40 보드 쓰더라도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은 경우는 3060 TI 중에서 아무거나 싼 거 박으세요. 종류 고를 수가 없어요. 전제품 물량도 없고 구매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3060 TI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는 P31 원픽입니다. 나는 이거 쓰시면 제일 베스트라 생각해요. 왜? PN9의 원이 좀 더 성능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크게 체감은 나지 않으며 웬디 SN760처럼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비슷한 가게에 가장 분량률이 낮고 AS도 빵빵하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 P3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품절나면 3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4번은 좋은 제품이야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역시나 1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선택하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GM750 혹은 마이크로닉스 크리스틱 750 골드급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스탠다드 700급 마이크로닉스 크리스틱 700이나 하이퍼 K700 정도 쓰셔도 괜찮긴 해요. 형광등 하나만큼 전력 소비량이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1, 2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4년 정도 길게 사용하면 분명히 3, 4번을 고른 차익만큼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1, 2번을 먼저 추천드리지만 여러분 예산이 당장 부족하다면 3, 4번 선택해도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랭으로 짜는 거잖아요. 공랭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3,000m은 약간 팬의 풍량이 낮기 때문에 L530이나 DLX21 좀 가성비 생각한다면 S700 이 셋 중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 셋 중에 선택하면 공랭으로 짰을 때 CPU랑 3060, TI 그래픽카드 둘 다 잘 시킬 수 있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해치팔 해치팔이나 3000m은 순행을 사용할 때 픽하면 좋은 케이스고요. 그렇게 짜면 대충 5600X 공랭에 B450 보드에 3060, TI 해서 200만원 정도의 부품가가 나와요. 다 나와 기준으로 사다보면 최저가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사실 202만원 정도 혹은 203만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립공비 생각하면 높게는 210만원 낮게는 한 205만원 정도가 총 비용으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C같은 경우 경쟁사의 마인저유패 K 아까 한 220만원 견적 그거랑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램업을 하신다면 거기에다가 3960, TI와 조합했기 때문에 FHD 144 배그 롤 오브워치 이런 거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고사양 게임을 하더라도 FHD 75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상업으로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여러분한테 추천드릴만한 현 시점에서 그나마 너무 비싸지 않은 게이밍 PC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주 저 예전에 140, 130에 살 수 있던 거 지금 200에 팔면서 그 소리하네. 근데 가격 올린 게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저게 최선이에요. 제가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그나마 FHD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때 이 정도 견적이 가장 가성비 좋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5100X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은 CPU이기 때문에 포토샵, 라이트룸, 영상 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당연히 사무용도 혹은 작업용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3070이에요. 근데 3070에 수냉을 넣은 조합이죠. 그거 다 B50 보드. 그래서 따지고 보면 CPU 성능은 그대로인데 좀 더 쿨링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보드를 달아서 작업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달 때 USB 장치 많이 달고 엔더2나 사타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때 적합한 견적 정도로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게이밍 성능도 이제 QHD 모니터도 옵션 탑하면 좀 쓸만한 쪽도로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하고 230만원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30만원 견적은 일단 5600X 쓰는 건 똑같습니다. 쿨러는 팔라딘이나 RC410 여전히 써도 되고 온도를 좀 더 잘 잡기 위해 그래픽카드 좀 더 상급을 쓰니까 케이스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순행을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드빛 240 써도 괜찮고 NMX 240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쁜 여행을 위해서 360 가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생각하면 B550M 박격포고요. 그리고 품질 생각하면 B550 터프 플러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손주님 박격포가 전원부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전원부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 박격포는 3200면에 꽂았을 때 2933으로 내려가는 버그가 아직도 종종 터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드는 확실히 터프 플러스인 것 같아요. 포트 가스도 좋고 이슈도 없고요. 전원부 품질도 크게 차이 낫나요. 그래서 1번을 더 우선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3200면모리 그냥 꽂아 써도 되고요. 삼순전자 8기가 2개 요건 뭐 3400까지 렙오버해서 써도 괜찮고요. 혹시나 나는 좀 더 고클럭으로 오버하고 싶다 그러면 G스킬 3200CL14 플레어 메모리 넣어서 수동오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주님 저는 화이트 세상 하고 싶은데요. 싶으시면 박격포 보드에다가 박격포 와이파이 보드가 박격포 와이파이 흰색이거든요. 거기에 올로와의 메모리 이렇게 넣어서 짜도 괜찮을 것 같고요. AL 패키지 사야 돼요. 그럼 화이트 느낌이 돼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을 픽하시면 됩니다. 사실 5600이나 5800 정도 되면 3080급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은 220만원대 견적이니까 3070을 보도록 할게요. 3070 넣고 SSD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P31 원픽 하시고요. 그리고 파워는 여전히 GM750 혹은 마이크로닉스 750 쓰시면 됩니다. 이게 3070 Ti까지는 이 파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행을 쓰기 때문에 제약이 좀 줄어요. 여러분 DLX1 써도 되고 3000M 써도 되고 아니면 1140M 쓰거나 해치 8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L530이나 뭐 지금 S700 같은 경우에는 순행 쓰기는 약간 조립하기에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순행 쓸 때는 넘어가시고요. 해치 8 3000M DLX1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5000GX에 순행 2열에 3070에 B50 750 골드까지 집어넣어서 총 금액은 228만원 나오겠죠. 근데 이게 다나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땐 230만원 가까이 나올 거고요. 조립비 포함하면 230만원 중반 235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견적으로 가면 3970의 성능이 전세대 2080Ti와 맞먹는 성능에 나옵니다. 게이밍 성능이 3960Ti보다는 한 12에서 15% 더 높게 나와요. 그만큼 프레임도 더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쯤 나오면 QHD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옵션템이 약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존화는 대부분 게임에 완전 풀옵은 FHD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5200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작은 용도로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온도를 잘 잡는 좀 고급진 게이밍 P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크게 띈 건 아니고 성능은 그래픽 성능은 한 15% 정도 200만원 견적보다 오른 거고요. 대신 메인보드라든지 쿨러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좀 더 고품질로 들어간 견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돈 틀어져야만 값어치가 있나요? 하실 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은 5800과 3080을 조합한 작업에서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게이밍에서도 많이 차이는 안되지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변경돼가지고 좀 더 고화질의 모니터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이밍 PC라고 생각하는 약 300만원 견적을 보도록 하죠. 성조님 갑자기 70만원 가까이 뛰었는데 게이밍에서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요? 따지고 보면 많이 나긴 해요. 한 20% 차이 나요. 근데 게이밍만 20% 올라가는게 아니라 작업 성능도 한 20%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20% 올라가고 부품이 좀 더 고급지게 변경된 70만원 80만원 더 투자된 견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짜내냐면 CPU는 5800X를 갑시다. 그리고 5800X에 고급 보도 넣으면 사실 마이니친 600K에 그냥 Z60 밑에 핫급 보드 넣는 거랑 비슷한 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에 윈도우 10 썼을 때 가장 최저하게 성능이 나오는 건 5800X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800X 선택했을 때는 꼭 순행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NMX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랭 대장을 넣는다 해도 순행 2열 넣는 것보다 온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5800X에는 순행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M 안 붙은 보드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제가 아까 터프 플러스가 약간 더 안정적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1번 더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는 8기가 2개 써도 괜찮겠지만, 3선 메모리 16기가 2개 써도 괜찮아요. 작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특히 포토샵 레이어 많이 겹쳐 쓰거나 영상 편집이 10분 이상 넘어가는 컷 편집이 많은 경우라면 랩 능력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써도 괜찮겠죠. 3,200에 C14 플레어 메모리 이거 8기가 짜리 2개도 있지만 16기가 짜리 2개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는 이번에는 3080을 넣겠습니다. 3080ti라는 선택지도 있고 3070ti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3070 쓰다가 3080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3070ti가 가격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140에서 150 정도 하는데요. 이거 살 돈에 진짜 한 20만원 정도만 더 보태면은 3080을 쓸 수 있거든요. 혹시나 뭐 3070ti를 130, 140에 파는데 있다면 그거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정도 가격 파니까 여러분이 3080 가는 게 약간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SSD는 P31-1P,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보시고요. 파워는 3080ti 쓰신다면, 혹은 3080ti 쓰신다면 시소닉 GM850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마이코닉스 클래시 2 850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화이트 파워도 존재하기 때문에 화이트 세팅하기에 괜찮은 파워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2를 추천드릴게요. 3080은 분명히 발열이 좀 심한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본 펜 성능이 좋고, 에어홀이 많이 뚫린 거기다 강판까지 두꺼운 저런 케이스 쓰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1200m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약간 소음을 잡고 싶으면 3000m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셋 중에서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예산 빡빡하면 해치팔. 자, 거기까지만이에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현존하는 가장 고사양 PC에 들어가는 3090 그 거의 400만원, 300만원 초 정도 하는 그 그래픽카드 넣은 것과 게이밍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3080 넣더라도 게이밍 프레임은 겨우 10% 차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나 5800X를 썼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든지 렌더링, 인코딩 했을 때 음악 편집 같은 거 했을 때 그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진짜 그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최고의 선택이며 돈을 돈이 아깝지 않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 아깝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K도 사실 중업이나 중하업으로 쓰신다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임의 PC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300만원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쉽게 사기에 좀 애매한 가격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짜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5800X 보다는 12600K나 12700K 정도가 조금 더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온다. 특히 최소 프레임이 좀 더 잘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AMD 190만원 320만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달하고 저저번달은 아예 사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최악이었던 280만원에서 460만원대 인텔 최상급 PC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의 게이밍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될까요? 원컴 방송에도 괜찮을 것 같고 랜더링 인코딩 하는데도 이제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작업과 게임 양쪽 다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인텔 12세대 견적입니다. 일단 제 원픽은 12700KF가 될까요? 12600KF도 아니고 12900KF도 아닙니다. 왜 12600KF인가요? 피코어 숫자가 일단 i9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8코어를 가지고 있고 이 코어 숫자만 좀 떨어져서 사실상 그 보통의 작업들이 한 6스레드에서 12스레드 정도만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봤자 16스레드 써요. 근데 그 정도의 사용 용도에서는 12900KF랑 비교했을 때도 작업 성능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코를 다 사용했을 때나 12900KF가 작업 성능이 확실히 좀 앞선다는 느낌이고 그 경우 아니면 11700KF도 정말 좋은 5900X와 맞먹는 머티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성능은 또 5900이나 12600KF나 5800 이런 애들보다 좀 더 잘 나와요. 게임 성능은 물론 12900KF랑 비교하면 조금 처지긴 하지만 그 폭이 또 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 캐시 용량이 25 그러니까 i7 25 그리고 i9은 30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진짜 모든 면에서 아쉽지 않은 제품이에요. 12900KF랑 비교했을 때만 조금 처지는 느낌 그 빼고는 어딜 봐도 팔방미임입니다. 가격도 그리 부담슬지 않은 50만원 정도고요. 솔직히 인텔 CPU 그것도 i7의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데 50만원이면 저는 납득할만한 가격이라 생각해요. 근데다가 지금 인텔 제품들 그 보드가 평균적으로 다 올랐는데 웃기게도 품질도 같이 다 올라가지고 그 아까 보여줬던 아수스 Z690P나 아니면은 MSI A프로랑 조합해서 써도 최대 성능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조금 오브클럭도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12700KF가 가장 좋은 픽입니다. 요거를 우선 추천드리고 어 쿨러는 놀랍게도 인텔 CPU가 웬일러 공랭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녹트와 D15 쓰시거나 게이미스톰 어세신 3 쓰시면 됩니다. 게이미스톰 어세신 3 쓰려면은 당장에는 1700KC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수스 보드를 꼭 쓰셔야 되고요. 녹트와는 녹트와 D15가 1700KC 나왔기 때문에 뭐 아수스 보드가 아닌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당장에는 안정적이고 쓸만한 보드가 아수스 보드라 생각하기 때문에 1, 2, 3번 다 아수스 보드로 채워놨어요. 여튼 11700KF는 공랭으로 가시겠다면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 순행을 가시겠다면 크라켄 X63이나 7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드는 꼭 아수스 보드 쓰시고요. 가성비 생각하면은 Z690 P D4 보드가 가장 좋은 픽이 되겠고요. D4 보드를 쓰더라도 약간의 램 오버하면 D5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래를 본다면 DDR5가 좀 더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미래를 보기에는 D5 램 가격도 문제고 D5 보드 가격도 문제에요. 어 성준님 저는 좀 오버클럭하고 약간 더 고급 보드 쓰고 싶은데요. 이쁘고 그러면은 로고스틱스 Z690 A 쓰시면 됩니다. AY5 이거 쓰시면은 D4용 중에서는 고급 보드에요. 전원부가 그 코어에만 16페이지가 할당이 되고요. 그 뭐 램이나 사운드 장치도 괜찮은 거 쓰고 보드도 이쁘고 오버클럭도 어존도 되고 레버보다 좀 되요. CPU도 좀 되지만 와이파이도 시원해지고 대신 좀 비쌉니다. 40만원대에요. 이거 선택하시고 청주님 저는 막 기왕 사는 거 12900K 가구 어 DDR5 가구 좋은 보드 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마시무스 히어로 가시면 됩니다. 저 위에 더 뭐 익스트림도 있고 아펙스도 있는데 거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히어로만으로도 램오버 CPU도 충분히 가능하고 온도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고 D5용 고급 보드 사용한다면 뭐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1번을 가장 추천 드려요. 1번 사곤한데 메모리는 음 자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3200 메모리 쓰십시오. 3200 메모리 8기가 2개 넣거나 아니면은 16기가 2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보드와 이 정도 CPU는 없는데 이거 놓고 쓰시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에요. 내가 지금 1픽을 이거로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1픽은 2번입니다. 립조스 메모리 가든 플랫 메모리 가든 상관없습니다. 립조스 메모리 뭐 방열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플레이어 쓸래요? 그것도 괜찮고 사실 립조스로도 방열판이 어쩌고저쩌가 돼도 뭐 네모바는데 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4000까지는 이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둘 다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이 메모리 사서 뭐 16개가 2개 사든 8개가 2개 사든 램오버 3800만 하고 쓰십시오. 그러면은 당장에 5600짜리 DDL5 메모리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는 예산 따라가는 겁니다. 3070 예산으로 가면은 저 밑에 보시면은 280만원 견적 정도 되고요. 3080 예산으로 가자면은 350만원 정도 됩니다. 360만원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내가 300만원 중반까지 쓸 것이냐 아니면은 200만원 후반까지 쓸 것이냐 그거에 맞춰서 7080을 선택하시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P31이 가장 베스트 픽인데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굳이 512, 500개가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1테라까지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성능적으로는 PN9A1이 좋다고 하나 뭐 안정적이고 아무래도 에이스견이 길고 한 거는 P31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P31은 분량이 본 적 없고 PN9A1은 1개에서 분량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좀 더 선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PCI 3.0, 4.0 NVMe 그 M.2 SS 비교했을 때 체감이 안 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1번 우선 픽 그리고 성능생감은 2번 픽 가성비 생각 없이 가장 좋은 제품 쓰고 싶은 3번 픽 정도로 좁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예산이 200만원 후반대에서 3070 선택하셨다면 파워는 75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예산이 300만원 초어라서 330 이렇게 350 이렇게 쓸 수 있어서 3080을 픽했다면 여러분이 델타 플래티넘 850이나 아니면은 시소닉 GM850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견적을 짜면은 여러분이 공랭으로 갔다면 비콰이엇 배스 500DX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순액을 선택했다면 1200M이나 DLX21 혹은 3000M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급해서 생각나면 PU 백스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70 견적이나 3070 TI 견적을 짜면은 FHD에서 모든 게임 프로로 사용 가능하다. QHD에서도 중업 정도면 불편함 없다. 중상업도 충분히 돌아갈 만하다. 12700K와 조합해서 렌더링 인코딩에서도 거의 5900과 맞먹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작업과 게임을 겸용하는 PC가 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총금액은 약 280만 정도 나온다. 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여러분이 350에서 360까지 있을 수 있어서 3080 견적을 갈 경우 QHD에서도 상업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3070보다 20%가량 높은 프레시대에서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실공이 최고급 게이밍 PC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말 그대로 위에 한 등급밖에 없는 90 90이 있고 여기에는 CPU에는 1290K 있겠지. 이 한 등급씩 밖에 없는 하이엔드급 PC라고 보면 돼요. 11700KF랑 그리고 3080을 조합한다면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어느 PC방 가도 이런 PC는 보기 힘든 그런 최상위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 뭐 게임 프레임은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 3090 가고 12900KF를 가면요. 그리고 작업도 뭐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지. 한 15%에서 20% 갈까요. 근데 그게 다예요. 10에서 15%는 체감이 되긴 하지만 미미한 정도 체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한 여기서 200만 300만 원 더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가 500만 원 때 가야 되거든요. 3090에 12900KF로 가면 그럴만한 값어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진짜 최고급 PC 산다 그러면 딱 이 정도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12700에 3080 트윈램 조합은 360만 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아니 성주님 저는 그래도 뭐 기왕 사는 거 최고급 PC 쓰겠습니다. 한 500 투자할래요. 하시면은 이렇게 짜드릴게요. 12900KF를 가세요. 그리고 12900KF는 무조건 닭 X73 쓰십시오. X73 현재는 그 일체형 수능 중에서 탑티어 파이브 안에 들어갑니다. X73 쓰시고요. D4 메모리 쓰겠다면 이제 로그스티익스 A 게이밍 와이파이 쓰시고 D5 보드 쓰고 싶다면 Z690 히어로 쓰면 됩니다. 성주님 DDR5 랩 못 구한대요. 못 구하진 않아요. 사실 저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엄두를 안 낼 뿐이지. 왜냐하면은 그냥 기본 메모리가 32기가에 48만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내가 받는 가격이야. 여러분한테 팔려면 50만원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이 판매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번 가든 3번 가든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넉넉하다는데 500만원이라는데 내가 뭐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2, 3번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선택할 경우에는 꼭 트리트 랩 쓰세요. 뭐 올로와이 블레이드 메모리 아니면 G스킬 립조스나 아니면 뭐 G스킬 트라이던트 시리즈 그런 거 써서 CL14에 3,200 메모리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 써서 수동 오버해서 쓰세요. D4 보드로 간다면 D5 보드로 간다면 음 4800 기본낸 그냥 써도 괜찮고요. 요거 살짝 오버해서 뭐 5,600이나 6,000 정도 찍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 예산 무제한이니까 3080TA 가도 괜찮죠. 3080TA 하고 진짜 3090은 게임 프레임 차이가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3080TA가 이길 때도 있어요. 뽑기운이에요. 뽑기운. 그래서 3080TA 정도 가면 되고 그럼 무려 글카가기 250만원이에요. SSD도 뭐 PN9A1 가든지 980PRO 가세요. 예상 넉넉한데 굳이 P31 가라고 얘기 안 할게요. P31이 베스트픽도 맞긴 한데 돈 많으면 뭐 980PRO 가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12,900KF에 3080TA 정도 쓰신다면 저는 시소닉 GX1000을 추천드립니다. 왜? 기본적인 전력 소비량이 600 정도는 넘어요. 600에서 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버 한다면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가산비 생각하면 클래시트 1050 쓰셔도 괜찮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공내를 못 쓰기 때문에 비카이어트 500DX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 펴보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자, PU 베이스 가시거나 Define7XL 가시거나 1200M 가거나 DLX1 이 4개 중에 선택하십시오. 여기 미리 적어놔야겠다. 12900일 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선택하시면 순행 상단 간섭 없고 케이스 기본 패성능 빵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판 더 두꺼워서 품질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DLX1 1200M P200X Define7XL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12900K에 3080TI에 고급 보드까지 사용해서 약 400만원 중후반에 가격이 나옵니다. 5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이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게이밍 작업 머신이 됩니다. 작업도 1등 게이밍도 1등 이거 원래 제가 MD한테 하던 얘기인데 MD가 12세대 다음에 살짝 밀렸어요. 뭐 큰 폭으로는 차이 안 나니까 5900이나 5950 정도 되면 미리 사시는 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의 타이틀은 인텔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텔 최고급 PC를 사셔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자 그렇게 인텔의 최상급 PC 견적을 마무리 치워드렸고요. 이제는 AMD 최상위 PC 견적을 봅시다. 이거는 그냥 저번 따라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가격도 비슷하고 뭐 조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훑고 진행할게요. 5900X 5950X 세팅입니다. 5900X와 5900X는 5900X가 아무래도 코어 숫자가 4개 더 많은 만큼 좀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이는데요. 게임 성능 거의 둘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면 1% 정도 5900X가 좋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둘 다 지금 물량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편이고 가격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돼요. 어차피 보드도 똑같은 거 씁니다. 쿨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둘 다 똑같은 거 써주는 게 좋은데요. 어 요 셋 중에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NMX, 리큐메엑스3, 360 쓰시거나 이거는 가성비로 쓰는 거고 좀 조소음에 얻은 성능 나는 거 쓰고 싶으면 갤라헤드 AIO, 360 쓰시고요. 순수 성능 위주라면 크라켄 X73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1번 픽하세요. 굳이 2번 3번 갈 필요 없는 거 같아요. 2번 갈 바에는 그냥 인텔 조합을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냥 1번 조합 프라임 X57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거 1픽 하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6GB 기준으로 제가 가격을 책정해놨는데요. 3216GB 두 개 쓰시거나 아니면 올로와이 블레이드 16GB 두 개 써서 수동 오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적당히 레버버 되는 거 이거랑 많이 차이 안 나는 거 그거 쓰고 싶다면 G3K3700에 CL18 이거 QVL 목록에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1번 보드에 XMP 넣고 쓸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좀 나름 가성비 있는 픽이 되겠죠. 그리고 글카도 사용 용도나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3070 선택하든 3080 선택하든 여러분 예산에 대해서 맞춰서 선택하면 되고요. 3070 선택했을 때는 5900이랑 조합했을 때 약 315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 3070T 선택하면 325만 원 330만 원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5900에 X에 3080 조합을 했다면 거의 440만 원 430만 원 견적이 나올 거고요. 3080Ti까지 500만 원 견적이 나옵니다. 5900에 X가 아니고 5900에 X에 3080 넣고 XMP랜 넣고 아까 얘기했던 원픽 프라임 프로 보드 썼다고 치면 한 370만 원 견적 정도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찌 됐든 예산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SS 같은 경우에는 P31 원픽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여기서는 뭐 PM9A1 써도 상관없을 거 같고 예산 좀 넉넉한 분들은 비싸지만 좋은 제품 쓰겠다면 프로 쓰셔야 될 거 같아요. 980 프로 980 노말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면 될 거 같고 980 노말은 디렘리스라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AMD CPU가 저성미어 좋은 편이라서 여기 굳이 1000W 안 써도 됩니다. 델타 850 플래티넘 얘 지금 불량 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가장 안전적인 파워라고 생각하고 요거 쓰시거나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약간 용량 넉넉한 거 쓰겠다 하면 시소닉 GX 1000 정도에서 멈추시면 될 거 같아요. 케이스는 P6X 써도 괜찮고 1200M 써도 괜찮고 디파인 7XL 써도 괜찮고 메시파이2 써도 괜찮고 메시파이2 써도 괜찮고 메시파이2XL 써도 괜찮고 그리고 가성비 따이자면 DLX1 써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비카엣트 500DX는 이건 어디까지나 조금 낮은 CPU에 공략 쓰기 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순행 쓰는 견적 갔을 때는 얘가 순행 달 만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CPU 성능에 중점을 둬 강력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함께 게임의 성능도 괜찮은 PC가 완성됩니다. 경쟁사의 12세대한테는 밀리지만 10세대나 12세대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옵션탭 조금만 하면 QH도 가능한 그런 게이밍 PC 및 작업용 적합한 PC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급 PC죠. 어떤 용도로 쓰던 불편함이 크게 없는 PC예요. 5900X에 3070에 삼성렘 조합에 프라임 프로 넣었을 경적으로는 한 315만원 조립공비까지 생각해서 나올 것 같고요. 3070TI로 간다면 33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최고의 멀티성능 최고의 게임에서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가졌던 5950 엑셀런 최고급 ND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12세대한테 이제는 12세대한테 밀립니다. 이제는 12세대가 최고급이고 얘는 그거보다 살짝 밀려요. 근데 게임의 성능이 랩몹을 한다 치면 3% 내외 1회밖에 차이 안나니까 충분히 쓸만하고요. 그리고 작업성능은 590X가 여전히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12900KF한테 크게 안 꿀려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건 이거 어떤 건 지고 그런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전히 구매하셔도 좋은 PC입니다. 근데 가성비면으로 보면 서로 비슷해서 취향껏 가시면 될 것 같아요. AMD 가든지 인텔 가든지 어쨌든 게이밍을 좀 더 신경쓴다면 인텔이 약간 더 좋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 세팅으로 하면 보드든 쿨러든 모두 최고급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다키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면 아예 인텔 고급 보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AMD가 나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최상위 견적 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짠 견적이에요. 590X에 3080에 다키 X73 세팅은 440만원 견적 정도 나오고 이게 뭐 공비랑 약간의 오차범위를 포함하면 45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을까요? 3080TI로 가면 510만원 정도로 다소 많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성질이 왜 여기 3090 없나요? 지금 3090은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 사더라도 3080TI 정도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때 최고의 타이틀을 둘 다 가졌던 5950X와 3080 3080TI 좌까지 최상위 AMD 견적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 달 월간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어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진짜 진짜 마지막은 재미삼아 보는 견적입니다. 제목부터 올게요. 가성비 신경 안쓰는 미친. 이거는 제가 로또가 됐으면 어떤 PC를 살까 고민하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인텔 코어 9 12세대 11900KF를 집어넣어요. 현재 최고성능의 CPU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은 괜찮아요. 75만원. 인텔이 CPU 가격은 잘 뽑았다니까 AMD가 비싸 아 그 뭐지 그 메인보드가 비싸서 그렇지 MD 대비 사실 CPU 가격은 잘 뽑은 것 같아요. 590X는 여전히 1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얘는 처음 나올 때부터 75만원. 쿨러는 NGST 크라켄 Z73 쓸게요. 아수스 보드에 화환성 문제없고 장력 문제도 없고 이쁘고 성능도 잘 나오고 메인보드는 재정신호 도저히 살 수 없는 150만원짜리 보드를 넣었습니다. Z690 Extreme 이라는 보드인데요. 재정신호는 못 살겠어요. 메인보드가 150만원이래. CPU 가격이 두 배 메모리는 DDR5 6400 SMP 램을 적어놓겠는데 현재 미출시입니다. 당장에 출시되는 건 4800하고 5600 메모리가 먼저 출시되고 6400 메모리는 좀 시간이 지나서 출시될텐데 아마도 한 7,80만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기가 두 개 3090 취향에 맞는 최상위 제품은 뭐가 있죠? AX, TREX, 슈프림, 불칸, 호프 등등이 있죠? 킹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빼고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애들 요즘에서 하나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은 제품이 400만원 정도 해요. 400만원에서 430만원? 요새 좀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렇게 한번 짜보고 뭐 이제 돈도 많은데 로또 되면 980%로 사는 거야. 그것도 2테라로 두 개 꽂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100만원 쓸 것 같은데 그러다 파우더 아예 1300W짜리 플라티넘을 쓰는 거야. 물론 뭐 요 위에 더 높은 등급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비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는 제가 지금 직접 쓰고 있는 토크 화이트 넣고 요거 이거 쿨링도 잘 되고 이쁘고 간판 두껍거든요. 마감도 아주 좋고 자 그렇게 짜면 로또 당첨된다면 한 번쯤 사볼만한 견적으로 도저히 제 정신을 가지고는 지르기 힘든 본체 견적이 돼요. 취향과 갖고 싶은 최상의 제품을 내가 다 집어넣고 짜본 겁니다. 이렇게 짜면 이렇게 돼요. 가격 봐.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는데 내가 아파 당겨줄게요. 약 900만원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랑 SSD를 하나 더 넣고 이러면 천만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고클럽 메모리 사고 그래서 그래서 답도 없는 견적이야. 이거 진짜 로또 되는 거 아니면 천만째 컴퓨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 번 짜본 견적입니다. 이게 AMD가 킹일 때는 AMD 가지고 있다는 견적을 짰었는데 지금 인텔이 사실상 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인텔 한번 짜봤습니다. 어때요? 재미있나요? 이렇게 사보고 싶나요? 돈 있어요? 한 번 사보실래요?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보내줬던 견적까지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견적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건 재미삼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월경연자 진짜로 끝낼게요. 대략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달려오셨는데요. 견적 최대한 제가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올려드릴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드 테스트도 해야 됐고 쿨러 테스트도 해서 여러분한테 진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골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을 생각하셔서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정리된 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만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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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